벌써 1년 으으으으으으으응 지금 잠 안 자고 뭐하고 있어요? 이렇게 많은 민희들 저는 오늘 많은 거 하고 왔고 그리고 또 되게 예쁜 예쁜 어 또 사진도 찍고 왔고 그리고 오늘 위니들한테 또 이제 보여주려고 뭐야 오늘 또 되게 또 멋있는 춤을 또 하나 연습했는데 Let's get it 이제 머리가 없어진 것 같네 하여튼